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찰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 잘장이 올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온통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된 이야기인데 너무나 좀 안타까운 소식들 그런 슬픈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구요 진짜 이 테러 조직을 어떻게 하면 선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악당 같은 존재들이 많아 이 악의 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무고한 시민과 백성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나쁜 정치인들이나 싹 잡아가지 왜 그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를 해 가지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내야 좋겠고 이번 기회에 한번 테러 조직 하마스 한번 싹 청소했으면 좋겠네요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통상 국채금리가 내리면 증시로 자금이 몰려가지고 주가의 상승 여력이 커집니다 대장주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간만에 큰 폭으로 뛰면서 지수에 오름을 견의를 했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 프로그룹은 물론이고 중소형 주에도 전반적으로 뭔가 좀 온기가 번진 것 같아요 주요 계열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대우 위니아 그룹의 관계 회사 있죠 위니아 에이드가 또 사안가를 기록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코스피지스는 전날부터 47.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2450.08에 거래를 마쳤는데 육가증권 시장에서 기간 홀로 6141억 선 매수했고요 개인들이 5135억, 외국인들이 1,088억 정도 선 매도를 했죠 시가총리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2.7% LG 엔솔 7.3, 포스코딩스 2.8%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가 0.25% 정도 삼바가 0.14, KB금용 1.77%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2.12포인트 올라서 817.12에 잘 마쳤는데 전날 코스닥 지수는 올해 3월 20일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700선대까지 떨어졌죠 떨어졌으나 다시 상승으로 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애들이 각각 1,819억, 350억 정도 선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개인들은 팔았어요 한 2,097억 정도 선 매도하고 웹 다 튀었습니다 시가총리 상위 종목 보니까 에코프로비에 오늘 날라 다녔어요 9.19% 정도 에코프로 7.2% 셀트리너스케어 0.6% 이렇게 올랐는데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장땡이야 지금 에코시리즈들은 뭐 개인들 판다고 날리고요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한 1.2% 빠지고 에스티팜 마이너스 0.6% 동학기업도 0.7% 정도 빠졌습니다 위니아에이드는 전날에 22.03%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대우위니아그룹은 5개 계열사가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대우플러스 위니아, 위니아전자가 최근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우위니아그룹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을 노린 단기 자금이 위니아에이드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에너지, 장비, 서비스가 한 6.7% 전기제품 6.4%, 화학이 5.6% 정도 올랐고요 이 다각화된 소비자 서비스 마이너스 3.6%, 무선통신 마이너스 1.1% 생명보험도 한 1% 정도 내렸습니다 이날 장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원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국제금리나 달러 약세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의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LG엔솔의 그 호실적 발표에 반도체 등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외신에 따르니까 필립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채권 승인의 상승을 인해서 금융 여건의 긴축 상황을 인식할 거라고 합니다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평가하는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거라고 언급을 했고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드러낸 것이죠 이에 10일 글로벌 채권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직전 장보다 0.14% 떨어져서 4.6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서울의 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8원 내려서 1,338.7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유럽은 영국은 좀 소폭 오르고 있어요 한 0.15% 정도 오르고 있고요 프랑스가 한 0.32% 정도 현재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줄이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 현재는 0.7% 정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만도체는 오늘 새벽에 나름대로 선방을 했죠 한 2% 좀 오르다가 좀 조정받아가지고 한 1.2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좀 오르지 않겠으니까 탄력 받았어요 탄력 받을 때는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삼성전자도 실적 좋았기 때문에 제가 올 때는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오늘 상승으로 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빠졌던 종목들 다시 한번 일제히 또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현재 환율은 1,341원 7원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달러 1분엔 148.84면 그리고 유가는 85.97달러 좀 빠졌습니다 일본에나 901.85원 하락을 했고 유로와는 1,421.86원 중국이에나 183.67원이고요 히발류 1,786.68원 하락을 했고 국제금값 1,875.3달러 국내는 8만 634.82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10연물 국제는 4.57이네요 4.8, 4.7, 4.5까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현재 선물지수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재 다우가 0.3% 내외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S&P도 0.3% 정도 그리고 나스닥이 0.4% 정도 현재 올라가고 있어요 선물지수도 오르고 있고 현물도 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삼성전자는 6만 8,200원 아쉽죠 아침에 6만 9,400원까지 갔었거든요 7만전자 언저리 갈 줄 알았는데 갭상승 해가지고 아쉽지만은 내일 다시 한번 7만전자 도전할 것 같아요 7만전자 도전합니다 도전하니까 여러분들 기쁨에 또 환호성을 또 지를 수도 있는데 아쉽다 좀 저렴할 때 좀 매수 좀 해야 하는데 놓쳐버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에요 갭상승은 뛰었지만은 오늘 충분히 5만5천원은 돌파했어야 하는데 5만4천9백원으로 좀 간게 아쉬워요 마찬가지로 한 천원 정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승 정도 예상을 하고 하여튼 5만5천원 줄어서 5만6천원 선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어느정도 바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바닥을 보였고 이제는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좀 빠진다고 하거나 횡보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르르니 하면서 여러분들 떨어질 때마다 좀 더 주워 담을 수 있다 더 주워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당장 뭐 10만전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욕심은 버리고 조금씩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상방으로 방향을 좀 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편히 주무시고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고생하셨고 편히 주무시고 60s 20s 21s 21s 22s 23s 22s 21s 23s